너에게 미안하면서도 애쓰보는 척하면서 못나게 굴었었지 되려 화를 내면서 먼저 돌아선 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가 초라해서야 그때 말야 조금 더 나를 믿어달라고 널 붙잡고 싶었지만 네 마음을 그 누구보다 너무할 것 같아서 그냥 보내주는게 널 위한 일인 줄 알았어 제법 괜찮아질 만큼 시간이 지나 웬만한 네 소식쯤은 흘릴 수 있었는데 우연히 알아버린 네 결혼 얘기에 무작정 너의 집 앞을 찾아가게 되었지 나는 말야 아직도 너를 사랑하나봐 아닌 척 살아봤지만 내 마음이 제법대로 널 그리워하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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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 의미 제멋대로 널 그리워하니까 애써 흘려보내도 어느새 다 채워지니까 그리고 아침에 절찬 꼭 한 번 생각해봐도 그래도usi을 할 수 있겠네요 only